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생활입니다. 이맘때 트레이더스에 가시면 시즌아웃이나 모델 변경으로 큰 할인을 하는 제품에는 빨간색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상품은 오작트레일 테이블 의자 세트입니다. 가격은 추가 할인되어 24,940원입니다. 의자 2개와 테이블까지 포함된 3종 세트라서 하나에 8,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테이블에는 컵홀더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제품은 경량 릴렉스 캠핑 야전 침대로 가격은 37,940원입니다. 야전 침대 가격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데요. 내야중은 100kg입니다. 다리가 일체형이라 설치는 간단하고 스틸 소재라 튼튼하겠지만 무게는 꽤 나갈 것 같습니다. 세번째 제품은 트레이더스에서만 구할 수 있는 캔버스 우드체어로 59,800원입니다. 느티나무 소재이고 내야중은 100kg으로 튼튼합니다. 우드체어이지만 릴렉스 체어처럼 접혀서 부피는 비슷합니다. 감성 캠핑을 좋아하시는 캠퍼님들께 인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하이릴렉스 캠핑 체어로 가격이 24,940원으로 매우 좋습니다. 사실 캠핑장에서 가장 편한 의자를 꼽으라면 릴렉스 체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제품은 케이스와 별도의 컵홀더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에 내야중은 80kg입니다. 다음은 코베아 투인원 패밀리 침낭입니다. 가격은 79,800원입니다. 이 제품은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면 2인용 침낭이 되고 분리하면 1인용 침낭 2개가 되는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무게는 합쳐서 5kg이고 날로 난방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동계 캠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발쪽 부분은 마이크로폴리스 원단으로 좀 더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함께 쓸 수 있는 더블 침낭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코베아 빈티지 멀티 올인원 가스 그릴이 1만원 할인되어 89,800원입니다. 이 제품은 초록색 빈티지 스타일로 나온 제품입니다. 3웨이 구성이며 알루미늄 소재의 전골팬 뚜껑을 포함한 모델입니다. 케이스는 기본 플라스틱 포장박스 소재입니다. 카카오 프렌즈 캠핑 의자는 17,980원입니다. 아이들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내 하중이 80kg으로 성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어피치 체어는 색상이 밝아서 오염이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캠퍼들 사이에 언니 베게로 유명한 에버레스트 포터블 메모리폼 베게가 추가 할인되어 12,980원입니다. 이 제품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메모리폼이라 편하고 무엇보다 돌돌 말아서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파우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커버는 대나무 섬유로 만들어서 물빨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크기는 가로 42, 세로 24, 두께는 12cm입니다. 인스타크레이트 46L 폴딩박스도 할인되어 11,980원입니다. 상판은 없습니다. 색상이 화려한 원색이라 호불호가 갈리지만 가성비 좋은 폴딩박스로 인기가 좋습니다.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류 코너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버드와이저 355mm 12캔과 바베큐 그릴 원목 도마가 세트로 63,400원입니다. 아예 바베큐 그릴 안에 맥주 캔을 넣어서 판매중인데요. 원목 도마 겸 그릴 뚜껑인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릴은 말 그대로 그릴로 쓸 수도 있지만 장작 등을 수납하는 수다팜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접히지 않는다는 점은 수납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호가든 맥주는 473mm 8캔과 하이브로우 밀크박스 그리고 하이브로우 15% 할인 쿠폰을 세트로 해서 15,940원에 판매중입니다. 밀크박스는 접히지는 않고 색상은 노란색과 파란색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홈캠핑을 위한 인디언 TP 텐트인데요. 가격은 2만 9천 9백 80원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귀여운 인디언 텐트처럼 만들었는데요. 이런저런 귀여운 액세사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집에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집콕 생활에 답답한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킹콩 4단 선반입니다. 가격은 16만 5천 8백원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튼튼한 선반인데요. 적재 중량이 무려 900kg이 넘습니다. 집에서 캠핑용품을 정리할 튼튼한 선반이 필요하신 분들은 코스트코사의 고릴라 렉과 비교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엄청난 프레임의 두께와 스틸망 선반까지 정말 튼튼해 보였습니다. 많이들 쓰시는 마그나 핸드캐리어는 3만 9천 9백 80원입니다.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적재 중량은 91kg이고 로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몬스터 하이라이트 플래시 2개는 19,940원으로 할인 중입니다. 건전지 방식이고 밝기는 1300로맨의 LED 랜턴입니다. 길이 조절을 해서 광량의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플랫배드 핸드트럭은 할인하여 3만 4천 9백 80원입니다. 손잡이만 접히고 바퀴가 접히지 않는 모델이라 아쉽지만 적재 중량이 150kg이나 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동계 캠핑 때는 난로 등 화기를 많이 이용하므로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안심이 되는 휴대용 소화기가 2개에 2만 9천 8백 80원입니다. 2개를 사서 하나는 차에 하나는 캠핑짐에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몬스터 라이트 센서용 헤드랜턴도 2개에 17,980원입니다. 손바닥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 밝기는 300로맨에 약 5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그나 접이식 바스켓 62리터는 12,980원입니다. 이 제품은 62리터로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이 제품은 같은 제조사의 마그나 핸드카트와 호환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카트와 단단하게 결속이 되고 또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핸드카트는 바퀴가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계단을 올라야 할 때 훨씬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캠핑 갈 때 꼭 챙겨가는 다용도 비닐봉투 50리터 100개에 11,480원입니다. 이렇게 봉지 끝에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편리하고 잘 찢어지지 않는 엠보싱 구조입니다. 저는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했는데 트레이더스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큐맥 참나우 장작 12kg이 12,980원입니다. 트레이더스 장작은 수분이 많은 것도 섞여 있어서 캠퍼들에게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니다. 타퍼링 그라운드 시트 2개에 23,980원입니다. 가로 3.6m, 세로 4.8m로 충분히 크고 블루와 브라운 두 가지 색상은 양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코베아사의 스톰 가스렌즈는 인터넷 최저가 수준인 24,980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가스렌즈가 필요하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코베아사의 쿠킹톡치도 인터넷 최저가 수준인 14,980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베아는 가스버너와 용품을 잘 만드는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루바인 전자파 안심 전기요 더블 사이즈가 할인되어 49,800원입니다. 모델명은 GK753이고 인터넷 최저가는 62,000원 정도였습니다. 캠핑용 전기요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전자파 차단 인증이 되어 있고 물빨래가 가능한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